다시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진, 새장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채입니다. 오늘 굉장히 힘이 붉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멋진 오빠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오빠들이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건가? 가운데 알지?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목의 중심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가운데로? 힘들어요? 그럼 그냥 거기 있어.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소리 지르면 돼요. 오늘같은요. 오늘같이 정말 힘이 붉긋붉글 그런 날에는요. 여러분들 목청껏 마음껏 소리지시고 가장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어때 준비되셨나요? 자기를 좀 힘이 불가능하셨어요? 좋습니다. 이 에너지 몰아서 요즘 박주희가 활동하는 곡입니다. 오늘같은 날에 딱 맞지? 노래 제목이 오빠야야예요. 미안해. 템포가 맞아야 돼. 노래 제목이 오빠야야예요. 언니야 언니야. 그렇지. 감사합니다. 오빠야 보내드릴텐데요. 오늘 좀 사랑스럽고 애교있는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이 나오면 박주희의 댄스가 조금 애교있고 좀 섹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어때요? 오빠들 한번 다같이 가볼까요? 우리 언니애들은 가장 상큼하고 애교있는 목소리로 함성을 질러주시면 됩니다. 가장 애교있는 목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연습해봐야 돼. 오빠야 보내드릴게요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큐티하고 예쁜 소리를 내십니다. 우리 어머님도 너무 긴장하시는데 좋아요. 다같이 한번 재미있고 큐티하고 섹시한 소리 하나 둘 셋 오빠야 박자가 맞아라. 오빠야 박자가 맞아라. 소리를 낼 때 그치? 콧소리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세정씨를 단합하는 의미로 박자 맞춰서 오빠야 가보도록 할게요. 세정씨의 가장 섹시한 소리 하나 둘 셋 오빠야 박자 맞춰서 ㅋㅋㅋ 오빠같은 혼들아 ancer 감사합니다.